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10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박장교 지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드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즘에 여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하의 천사가 주를 경여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하의 선하심을 막부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하를 경여하라. 그를 경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파에 줄일지라도 여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하를 경여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손을 행하며 화평을 찾을지어다. 여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즘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끌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지즘에 여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지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에는 그 부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다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불레셋 가드왕에게 도망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이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했죠.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 도액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로 인해 사울이 자신을 추격할까 두려워서 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부제목에 가드왕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불레셋이 자기들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치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다윗은 아마도 스스로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울이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보다 강한 불레셋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나라인 불레셋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사울에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불레셋 행을 최고의 선택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실수였는가 다윗은 곧 깨닫게 됩니다. 막상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임을 금세 알아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발각될까 두려워해서 미친 채 하며 불레셋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다윗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과거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오늘 시편 34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환난 중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시를 읽는 성도들도 요하를 경애하고 악행과 거짓말 등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할 것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그의 개인적인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좀 더 깊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어쩌면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위해 하느님보다 앞서나간 자기 자신을 참여하며 드린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불레셋에서 미친 채 하며 나올 때 그의 수치심은 최고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그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풀어간 인생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하여 더 이상 그 자신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비록 고난이 많을지라도 통해하며 주를 찾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를 도우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7절까지 다윗은 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곤고한 인생을 살았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형통한 날을 바라지만 인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환란 중에 거할 때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진치고 건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8절부터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는 자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이는 자신의 실제적인 체험에서 깨우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틀림없이 보여주실 것이니 실망치 말고 주님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서는 그 자녀들도 자기에게 와서 이 귀한 이야기를 들으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당신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요어를 경애하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매사에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눈과 귀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십시오. 회개할 일이 있다면 통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 스스로 매순간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하기도 하시고, 주 앞에서 잘못할 때 회개하여 주께 용서받는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